Q. 약간 좀 이상한 야릇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. 19분이어서 말을 하셨는데.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. 시뻘겨졌네요. 좀 느낌이 났는데. 상대의 외모 중에 입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. 정답 뭔가요? 키스입니다. 키스. 사랑의 재개발 지금 진행하면서 가장 솔직한 답변이 아닐까요? 그렇죠. 키스는 처음으로 나왔어요. 정말 키스 이 뽀뽀. 그쵸?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 같은 걸 잘하시는 편이에요? 네 그렇습니다.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.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죠. 이야. 이 어필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내 숨이 이제 없는 거예요. 사랑의 재개발 아니면 이런 멘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. 즐겨봐 이 채널. 아멘